정혜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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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조용히 주고받는 비밀 아무도 믿지 못할 꿈 난 너의 나쁜 허비 독학 빠지는 허비 날 미소짓게 만들어 널 더 따로 안게 해 We need girl you like pages 소프트하게 감싸 이번 가득 번지 3몇 Feels good to be the bad guy 둘이 헤매는 일은 너무 달콤한 기분 Baby close your eyes 그저 느껴봐 서로를 나눠 마신 찰래의 순간 We need girl you like 다음 들은 노래는 카이 선배님의 Peaches 였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다 제가 한참 되게 뭐라하지 챙겨들었던 장르라야 될까 사실 이거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심지어 코드 진행도 되게 비슷한 저희가 만든 데모가 하나 있거든요 물론 절대로 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잠깐만요